안녕하세요 꿀잠지 PD입니다. 사전예약 구매한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애플 스토어에서 수령하자마자 성능 분석을 찐하게 했습니다. 일반과 프로의 디스플레이 급 나누기가 거의 사라진 만큼 AP 성능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아이폰 17에 탑재된 A19 AP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 탑재된 A19 프로 AP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최고 성능 대비 실제로 유지되는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AP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뜨겁지는 않은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의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한 성능을 다방만으로 테스트하는 킥벤지 6 점수를 보면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 모두 싱글코어 점수는 최고 볼티코어 점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그리고 A19와 A19 프로 사이에는 A19 프로의 점수가 5에서 7%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3D마크는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GPU의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와일드라뷰 익스트림과 레이트레이싱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인 솔라베이 모두 아이폰 17 시리즈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A19와 A19 프로 사이에는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GPU 코어 수부터 다른 것이 A19 프로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본 최고 점수는 단발성이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지 성능 확인이 필요하고 아이폰 17의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아이폰 16과 비교시 최고 성능은 13%, 실사용 성능은 11% 향상되었습니다.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으로 최고 성능 26%, 실사용 성능 25% 향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시 최고 성능과 실사용 성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최고 성능이 30% 향상된 것에 비해서는 실사용 성능이 17% 향상으로 격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레이트레이싱 사용시 높아진 성능만큼이나 스로틀링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의 최고 성능과 실사용 성능을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결과를 통해 비교하면 13%에서 14%의 차이가 있고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뉴럴 엔진의 성능을 기익벤치 AI로 확인합니다. 스냅드래곤에서는 퀄컴 뉴럴 네트워크 엑시노스에서는 엑시노스 뉴럴 네트워크 이론 붙여진 AI 기능 수행을 위한 장치입니다. 엑시노스 2500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결과를 함께해 보면 측정 종류에 따라서 점수가 엎치락 디치락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애플이 A19 프로의 인공지능 성능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A19와 점수상으로는 그다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17 사용시 나중에 사용하게 될 AI 기능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AP가 들어있는 CPU와 GPU 애플 뉴럴 엔진의 성능을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했고 이어서 스마트폰이 부활을 받을 때의 전후면 외부 온도를 확인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온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손이 닿는 면의 온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강한 부활을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 아이폰 17은 전후면 모두 아이폰 16보다 온도가 높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전면은 높은데 후면은 낮습니다. 전후면 최고 온도 기준으로 3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 새롭게 적용된 베이퍼 챔버가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 트레이싱 사용 시에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전작 대비 더 강하게 성능 제한을 하는 점도 온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어서 게임 원시는 그래픽 설정을 최고로 하고 1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는데 전후면 온도가 조금 더 뜨거운 아이폰 17이 40도를 살짝 넘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전후면 모두 38도대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음으로 4K 영상 촬영을 10분 이상 지속할 때 발열도 체크를 했는데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 모두 전면 36도 전후가 나오고 후면은 아이폰 17이 35도대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37도대가 나옵니다. 발열 관리를 정리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시에는 아이폰 17이 47도를 넘어가서 발열 관리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 사용과 관련성이 높은 게임이나 4K 영상 촬영 시 온도는 준수하니깐 사용 간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게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테스트 시에도 전후면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발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를 수령하자마자 성능 분석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방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다고 하는 디지플레이를 계속 보게 되는데 다소 애매합니다. 반사 방지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갤럭시 S215V나 비교를 해보니깐 상대적으로 반사 방지가 덜 됩니다. 지금 퓨어 블랙 화면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왼쪽에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는 스마트폰 앞에 왔다갔다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더 잘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검은색을 비롯해서 어두운 색상이 많이 나오는 영상을 재생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갤럭시 S215V나 반사 방지가 제법 잘 되는 것과 비교해서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는 반사 방지 성능이 애매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이 먼저 나와 있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폰 17과 17 프로 맥스를 이용해서 A19AP와 A19 프로 AP의 성능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맥스 모두 전작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풀 뉴럴 엔진의 성능 향상은 소소하지만 GPU의 성능 향상은 제법 큰 편입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된 부분과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발열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애플 A19와 A19 프로 사이에는 코어수와 내부 설계의 차이로 일반과 프로를 나눌 만한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7의 성능도 스마트폰 시장의 최상급 수준이라서 사용자가 프로 모델과의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금나누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영상과 아이폰 17 시리즈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교한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 고정 댓글에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뷰에 최대한 반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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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